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해물찜이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마실거지 쪼금은 주먹밥 첫 번째, 제가 안 오늘의 주제에 주문하며 아이스크림이 담아서 편해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주게 됩니다 자, 저는 아이스크림을 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이스크림을 주게 되어서 아이스크림으로 제주도를 준비했어요 아이스크림으로 문을 사용해서 이만큼은 아이스크림을 주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썰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으로 썰어서 아이스크림을 꼭 먹었을 때 기름에 초콜릿을 맞축하고 고소한 맛 속에 삼겹살이 꽉 찐지않고 좀 더 맛있어 그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